안녕하세요 정지은입니다. 2024년 5월 4번째 주 지난주 AI 5대 뉴스 발표할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는 관계로 당분간은 이렇게 좀 얼굴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AI 5대 뉴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사실은 지지난주와 그전주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번주에는 좀 소강상태 아닐까라고 했는데 역시나 생성의 AI를 포함한 AI판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난주에도 꽤 굵직한 뉴스들이 꽤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꼽은 것은 메타가 GPT-4V보다 100배 작은데 성능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라마3V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생성의 AI, 산업 생태계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첫 번째로 뽑아봤고요. 두 번째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인텔 등 라이벌로 생각되는 빅테크 회사들이 한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UA 링크 프로모터 그룹이라고 하는 걸 출범을 시키고 사실상 엔비디아에 대한 연합전선을 가동을 했다. 굉장히 큰 뉴스죠. 이걸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유럽의 희망, 물론 독일에도 그룹이 있습니다만 미스트랄, 프랑스에 잘 나가는 스몰 랭기지 모델로 유명한 곳이죠. A7B 모델을 만든 미스트랄에서 코딩용으로 SLM 코드스트랄이라고 하는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뉴스 한번 볼 거고요. 네 번째는 오픈 AI의 안전 책임자, AI 안전 책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얀나이케가 엔트로픽에 전격 합류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참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론 머스크가 XAI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여기를 통해서 6빌리언, 7조가 넘어가는 돈을 펀딩 완료를 하면서 드디어 AI 전쟁 메이저리그로 합류를 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좀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5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마3부터 볼게요. 라마3V, 라마3 같은 경우에는 GPT-4V하고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내는데 모델 사이즈가 100배나 작아요. 그리고 트레이닝 비용도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라마3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텍스트 모델에서 GPT-3.5보다 굉장히 좁고 GPT-4보다 좀 떨어진다. 이 정도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GPT-4-5라고 해서 옴니모델, 옴니모달 모델이라고 그러죠. 여러 개의 모델을 할 수 있는 걸 오픈 AI가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항해서 라마3 기반으로 멀티모달 모델을 할 수 있는 라마3V를 발표했다는 얘기고요. 이게 트레이닝 비용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500달러가 채 들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 여러 군데서 도전해서 자기들만의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떤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벤치마킹이 안 좋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럴 텐데 생각보다 여러 면에서 벤치마킹 결과가 꽤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GPT-4-5를 넘는다든지 이런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충분히 적은 가격으로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에 라마3V에 기대를 걸고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뉴스, 저는 이게 어쩌면 더 큰 뉴스인데 테크 자이언트들이 손을 잡았다. 어디가? 인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다른 큰 회사들 그래서 울트라 엑셀러레이터 링크 프로모터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참여한 데가 얘네들 말고도 AMD 그리고 ARM은 안 들어왔어야지 휴레페커드 엔터프라이즈 브로드컴 시스코 이런 데들이 멤버사로 합류를 했고 뭘 만드느냐 AI 액셀러레이터 칩 지금은 이제 GPU라고 안 하고 AI 액셀러레이터 칩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이쪽에 맞는 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많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안을 제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모델을 AMD 걸 갖고 왔어요. AMD가 또 NVIDIA하고 대적한다고 굉장히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AMD의 인피니티 패브릭이라고 하는 표준안을 기술을 중심에다 놓고 UA 링크 1.0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1024개의 AI 액셀러레이터 그러니까 GPU들을 결합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묶은 거를 물론 이제 1024개 단위로 하는 건 아니고 작게는 5개, 6개, 12개, 2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파트 형태로 하나로 동작시킬 수 있게 엮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큰 뉴스냐 하면 큰 회사들이 NVIDIA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멜라녹스가 제공했었던 인피니 밴드 그리고 이제 NVA 링크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이제 1.5TB의 속도를 유지해 주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의 라지 링기즈 모델은 GPU 하나가 처리를 못하니까 여러 개를 동시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병목이 생기거나 속도가 느려 버리면은 성능이 엄청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NVA 링크가 NVIDIA 거밖에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회사형으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거를 왕창 사 가지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UA 링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구글이 만든 TPU, AMD의 GPU, 그리고 인텔이 새로 만드는 Gaudi 3 이런 것들을 서로서로 다른 걸 놓고서 연결을 해도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표준을 만들게 되면은 NVIDIA에 대적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뭐 큰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죠. 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 봐야 NVIDIA한테 좋은 일밖에 못 시키고 있잖아요. 돈을 그쪽에 다 쓰니까 이제 도저히 못 찾겠다는 거죠. 이제 근데 혼자 혼자 따로따로 각계의 벽화로 싸우려고 했더니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연합군 형성하자 해서 연합군 형성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연합군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협력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미스트랄 얘기인데 코드스트랄 이게 22빌리언 모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에 이제 8, 7빌리언 모델 이거보다는 사이즈가 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개가 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퍼포먼스를 보면은 다른 모델들 70빌리언 모델보다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다 우수하다. 그런 벤치마킹 재료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특히 유럽이라든지 미국 거 쓰기 싫어하는 곳들에는 그래도 꽤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드스트랄 그리고 이제 세콰이어 같은 데에 투자 프레임워크 보면은 텍스트 모델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텍스트 모델 말고도 코딩 모델 쪽에 지금 유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오픈 AI 뉴스고요. 오픈 AI의 세이프티 책임자 중에 하나였던 얀나이케가 전격적으로 앤트로픽에 갔다 이런 얘기인데 앤트로픽은 사실은 오픈 AI의 제일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만든 가장 큰 라이벌 기업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AI 기업 야사, 인물 야사에 굉장히 좀 자세하게 정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 링크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얀나이케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일리아 서츠케버가 오픈 AI에 떠났잖아요. 그날 같이 떠났어요. 그리고 둘 다 슈퍼 알라인먼트 팀, 세이프티 팀에 있었는데 얀나이케가 아무래도 일리아 서츠케버는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고 중요한 분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과감하게 결정을 못했는데 앤트로픽에 가서 오픈 AI에 대적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큰 빅테크 회사들이 오픈 AI의 가장 큰 적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어떤 기세를 보자면 앤트로픽이 진짜 오픈 AI의 가장 커다란 라이벌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점점 재미있게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AI 기업과 인물 여사 시리즈들을 쭉 한번 따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직접 AI 관련된 것들을 만들고 운영을 그동안 별로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모든 큰 건에 일론 머스크가 거의 다 관여를 했어요. 그리고 연결이 묻어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동안은 뒤에 떨어져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 너희들 하는 거 좀 지켜볼게 이런 입장이었다가 아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XAI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로기라고 해서 오픈소스 모델 큰 거를 이제 공개하면서 이미 이제 자기가 직접 들어가겠다는 냄새를 풀풀 풍겼는데 이번에 펀딩을 6빌리언 7조 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 이 돈이 있으면 이제 진짜 채찜피티 포함해가지고 레이저리그에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밸류에이션은 24빌리언이기 때문에 이미 뭐 30조 가까운 그런 어떤 가치를 인정받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테슬라가 또 버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찌보면은 굉장히 커다란 메이저리그의 플레이어가 하나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뉴스이기 때문에 이 뉴스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2024년 5월 네번째 주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